아 난 아쉽다 내가 제일 못한 것 같아 오늘 중간에서 하더라고 중간에서 하더라고 나 괜찮네 내가 중간에서 한 번 해볼까? 야 난 봤어 시끄러울텐데 내가 아까 여기 들어왔는데 목줄이 참나? 목줄이 참나? 목줄이 참나? 이거 다 참나? 이거 참나? 이거 참나? 오케이 나도 들어 봐야지 그래야 반성하죠 어 이거 다 나온거 아니에요? 안 돼 안 돼 목살 같다 고맙습니다 목살은 미세먼지 비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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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